섬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주를 비롯한 섬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연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배송비 지원은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이용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추석을 전후로 섬지역에 시범 운영을 했고 제주에서는 도민들이 25만여 건을 신청해 7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